안녕하세요. 이비용골프학교 5K 스윙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빵 한번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채널은 우측 상단을 탁 터치를 하시면 점 3개가 나오죠? 그 점을 누르면 아래 자막이 나옵니다. 자막에서 저녁에 오, 자기 너무 시끄럽게 뭘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오랴? 그러면 조용히 무음 처리를 한 후에 자막으로도 얼마든지 영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외국인분들도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자막을 즐길 수 있으니까 주변에 많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옥스윙이잖아요. 장안의 화제, 옥스윙. 옥스윙 창시자랍니다. 제가 골프장 갔더니 오, 푸르님이 옥스윙 창시자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뭘 창시를 해요, 창시는. 그냥 이리 갖다 붙인 건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옥스윙과 컨벤셔널 스윙의 관계가 뭘까? 옥스윙과 컨벤셔널 스윙의 관계가 뭘까? 아, 그 점에 대해서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그냥 편하게 영상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옥스윙은 공을 아이언 같은 경우는 오른발 안쪽에다 두려요. 그리고 드라이버는 공을 가운데에다 두려요. 그리고 백스윙을 바로 안쪽으로 잡아 빼래요. 이게 옥스윙의 기본 셋업. 컨벤셔널 스윙과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거죠. 컨벤셔널 스윙은 이 전체의 스크린이 만약에 컨벤셔널 스윙이라면 옥스윙은 이 화면이 전체가 프로들이 쓸 수 있는 운동 반경이라면 옥스윙은 요만큼을 차지하는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벤셔널 스윙과 옥스윙이 다른 스윙이 아니라 이 전체가 컨벤셔널 스윙의 영역이면 여기에서 요만큼을 차지하는 공을 때리러 들어가는 그 동작이 옥스윙의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컨벤셔널 스윙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건 나쁜 스윙이 아니라고 봐요. 제일 좋은 스윙이라고 봐요. 세상에서 컨벤셔널 스윙이 제일 좋은 스윙이라고 봅니다. 정상적으로 쭉 가서 완전히 풀, 내려와서 히팅, 릴리즈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동작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컨트롤까지 가능하다면 이 스윙은 옥스윙보다 훨씬 좋은 스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할 수 있다면 근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할 수 없기 때문에 옥스윙은 컨벤셔널 스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파트를 구성해낸 굉장히 컴팩트한 스윙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만큼 쫙 가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측면에서 보면 더 쉬워요. 쫙 갔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치면 위에서 밑으로 박히니까 선수들은 간 상태에서 아래에서 위로 치기 위한 동작으로 해서 쭉 돌려가지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동작 트랜지션 동작을 갖다가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동작으로 바꿔줄 때 그 동작에 의해서 공을 치는 게 컨벤셔널 스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단 들면 게임 끝 들면 그냥 박는 거예요. 우리 그 생각을 한번 해봐요. 고개 비행을 하는데 가끔 쌍발기라고 그러나 이렇게 날개 위아래 두 개 달린 거 옛날에 뭐 1940년대 그런 비행기로 샥 내로다가 우웅 해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묘기를 보이는 에어쇼에서 그런 퍼포먼스를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 주는데 자기 수제자한테 그걸 가르쳐 줄 때 위에서부터 꽂는 연습부터 시킬까요? 쭉 가다가 쫙 상승하는 연습도 시킬까요? 쫙 가다가 쭉 상승. 후자겠죠? 상승을 쫙 시키겠죠? 그 다음에 우리 밑에서 조금만 각도를 줘보자 해서 내려오다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또 상승. 처음에는 이렇게 가다가 상승하는 걸 먼저 연습을 시키겠죠? 이렇게 시킬 것이고 나중에는 훅 당길 수 있는 그거를 연습을 시킬 거예요. 근데 우리 골프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볼링도 그렇거든요. 볼링도 이렇게 이만큼만 해서 쭉쭉 놓는 연습을 먼저 시키는데 골프는 말도 안 되게 처음부터 높게 들으라고 해요. 높게. 그러니까 뭐 죄다 이래가지고 이게 뭐예요? 밑에다가 갖다 박는 그러한 연습. 또 연습이 또 아니죠. 본인은 분명히 살고 싶은데 공이 죽을 수밖에 없는, 페널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그럼 우리가 컨벤셔널 스윙을 전부 다 하지 못할 바엔 그래도 공을 때리는 구간이 가장 중요하니까 공을 때릴 때 선수들이 보면 이렇게 들었다가 바로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로 들어오면서 인에 완전 인사이드에서 턴을 하면서 빡 때려 주는데 이때 돌아오는 동작을 우리가 역으로 그냥 이 정도만 가서 바로 히팅을 해버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만들어진 게 옥스윙이라는 거예요. 자, 봅니다. 여기에서 보통 컨벤셔널 스윙은 볼드 센터에 있고 쭉 올라가서 턴을 대고 이 상태에서 하체 이동, 그리고 밑으로 돌아가죠. 돌아가는 상태에서 끌고 내려오는 뭐 소비말은 슬라스윙이든 샬로잉이든 뭐 그런 건 다 똑같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쭉 가서 임팩, 그렇죠? 이때 힙턴도 굉장히 많이 그리고 릴리스. 그런데 여기서 쭉 돌아올 때 이 구간을 보니까 클럽에서 밑에 이동이 들어오죠. 이렇게 옆에 내려와서 싹 들어와요. 그러면 이걸 충분히 barrels diese 타고 돌렸더니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통신하게 가져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돌아오는게 힘들면 이설FE senior Jeff Kerlin朋友 서로 Finance에 차라리 여기에다가 일단 수윙을 갖다가 히팅 연습으로 해볼까요? 이거 저기서 갖다 놓고 치는 연습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와! 와 대박 드로우가 나네. 여기에서 들어오는 걸 쳤더니 드로우가 나네. 그런데 공이 왼쪽에 있어서 왼쪽으로 가니까 공을 조금만 오른쪽에 놓고 쳐볼까? 대신에 쭉 해서 돌아올 때 이 위치를 미리 기억해 놓고 그리 갖다 놓고 때려보자. 그 뒤로 보내 놓고 이렇게 쳤더니 와우! 선수들만큼의 꼬임과 스윙 크기는 아니지만 실제로 선수들이 하는 또 내가 그 스윙을 한다고 쳤을 때 그 스윙 크기의 90% 이상의 퍼포먼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컨벤셔널 스윙은 최대한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코일링과 꼬임을 이용해서 돌아와서 때리는 이러한 굉장히 다양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스윙이죠. 다만 우리가 못하는 스윙. 그런데 보아하니 다 따라할 필요는 없고 한 요쯤만 가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했더니 돌아 들어오는 그 구간을 쭉 하고 이런 식으로 쳤더니 전혀 컨벤셔널 스윙에 딸리지 않는 스윙을 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컨벤셔널 스윙과 옥스윙의 가장 큰 차이점은 셋업 문제도 있지만 코킹이냐 힌징이냐의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수는 아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돌아와서 만나는 곳이 왼쪽이에요. 그런데 옥스윙은 여기서만 플레이를 해주기 때문에 바로 지면하고 만나게 되거든요. 몸의 회전이 비율적으로 좁기 때문에 그래서 공을 오른쪽에 옮겨 놓은 거고 컨벤셔널 스윙은 가운데 또는 드라이버는 왼쪽 이렇게 공 위치를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같은 스윙의 맥락이에요. 그러면 코킹이라는 건 위아래 운동을 관장을 하는 거고 힌징이라는 건 수평적인 움직임을 관장을 하는데 선수들은 코킹으로 공을 칠까요? 힌징으로 공을 칠까요? 선수들은 코킹으로 스윙을 들고 힌징으로 공을 칩니다. 다시 선수들은 코킹으로 공을 들고 내려오면서 들어올 때는 이러한 모습에 힌징 동작으로 공을 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왼손으로 끌고 가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 코킹은 수직 운동을 관장하는 친구고 힌징은 수평 운동을 관장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스윙의 모양으로 보면 쭉 백스윙 올라가는 이런 형태는 코킹이 일을 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을 칠 때 여러분들은 높이 들었기 때문에 바로 그냥 꽂는 거 이러니까 코킹이 풀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만 쭉 올라간 상태에서 뒤로 돌려서 수평화 시켰을 때 공을 때릴 때는 어떻게든 오른손의 힌징 동작이 일을 하게 되면서 강력한 힘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벤셔널 스윙을 하시겠다면 저는 반대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옥스윙 바이블 50강이 끝났잖아요. 이제는 컨벤셔널 스윙도 언급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옥스윙과도 비교하고 컨벤셔널 스윙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이 영상을 봐야 이병욱이가 무조건 컨벤셔널 스윙은 나쁘고 옥스윙은 좋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었구나. 실제로 옥스윙의 이 파트는 컨벤셔널 스윙에서 돌아 들어오는 파트를 가장 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그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백스윙을 이렇게 빼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빼는 게 저도 못하죠. 그런데 어떤 거에요? 제가 들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딱 가서 내려오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탁탁탁탁 걸어서 간 그 위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백을 든 게 아니라 그 위치에서 내려오는 연습, 때리는 연습, 이렇게 볼을 감을 수 있는 연습 이 연습을 하는 게 예전에 사이드 블루였잖아요. 왜? 수평에서 들어오면 이건 사이드 블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이드 블루를 못 했던 이유가 뭐예요? 맨날 코킹으로 위로 드니까 위에서 치워 박으니까 사이드 블루를 못 하는 거죠.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머리에 담아 두시면 컨벤셔널 스윙은 특히 코킹은 백스윙을 위한 스윙, 힌징은 다운스윙을 위한 스윙이라는 인식만 정확히 바뀐다면 또 코킹은 수직 운동, 힌징은 수평 운동을 관장한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그러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얻게 된다면 골프 스윙은 진짜 쉽죠. 여기서 뭐 나는 뭐 이렇게 안 둘 건데 그냥 이렇게 세웠다가 이렇게 아유 복잡해.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치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해. 이래도 여러분들이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치시라는 게 아니라. 아셨죠? 오늘 이 관계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다음 시간에 뭐 하겠습니다. 그런 멘트는 잘 못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재밌는 내용들을 계속 공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컨벤셔널 스윙 안에 옥스윙이 들어 있다. 하지만 옥스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컨트롤러블 그래가지고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스윙의 영역을 찾은 이병옥의 전매특허다. 그래서 옥스윙이라 이름을 붙였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죠? 그럼 바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빵 눌러주시고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많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에 12만 달성 가즈아 아셨죠?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